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되게 오랜만에 너 온 것 같아. 그치? 내가 너 귀청소는 여러번 해줬었는데 직접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한 번씩도 해보려고 너가 좋아하는 좀두도 준비했어? 이쪽부터 시작해볼게 이쪽부터 시작해볼게 나 지금 조금 전에 유리병 내보내놨거든. 아이고, 이제 다. 너는 어땠어? 너는 힘들진 않았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힘들면 나한테도 말하고 그래. 내가 여기 있잖아. 아이고, 왠지 이렇게 카메라 앞을 나도 만나고 싶더라고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다고? 고마워 여기 예쁘다. 나만 더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어서 요새 많이 좋아했지? 요새 많이 좋아했지? 요새 많이 좋아해요 장기는 만들고 이불도 안고 그냥 빻는 게 나한테 균정성만 받으면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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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쪽이 좋아? 이쪽? 이쪽은 어때? 아니면 아예 이렇게 안쪽으로 가실까? 이 안쪽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시원해. 그러면 이렇게 이쪽으로 너무 고맙다. 고맙에 보쌈. 동점이야. 괜찮? 그냥 너가 편하면 더 좋아. 귀 마사지 맞나요? 좋아해? 알았어. 그럼 내가 이따가 귀 처음부터 끝나면 귀 마사지도 해줄게. 귀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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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잠깐 아, 보인다. 이쪽이 이렇게 있네. 이것도 느껴져? 아, 너무 커버살 안 빠져? 어머니 눈 빠졌다. 솜털로 털어줄게. 어, 이쪽이도 볼까? 일단 귀 주변부터 조금 청소를 하고, 이렇게 안쪽으로 이제, 그래도 이쪽은 반대쪽 귀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편이네. 네. 그래도 좀 있긴 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졸려, 맛있어. 졸려, 맛있어. 걱정이야. 내가 아까 말했지? 너는 그냥 입을 잘 덮고 자, 귀는 내가 편다니까. 흠 잔챙이지만 조금 제거하면 될 것 같아. 흠 거의 끝나간다. 흠 이쪽아 흠 흠 흠 흠 이렇게 흠 오нал 흠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 아직도.. 가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갖고 있어. 귀.. 아.. 이거 어때? 됐다. 이제.. 딱 들고.. 내가 아까 말했던.. 귀 마사지 해줄게. 어떻게 해줄까? 그냥.. 왼손으로 해줄까? 아니면 라텍스 장갑을 끼고 해줄까? 둘 다 좋다고? 둘 다 받고 싶어? 어.. 알았어. 그러면 내가 왼손으로 하다가 라텍스로 다시 해줄게. 너 무슨 걱정 있었다고 했나? 아까 귀청소하면서도 봤는데 표정이 평소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표정이 평소보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어.. 굳이 말 안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근데..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선생님한테 배웠는데 사람한테 걱정이 있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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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압축한 이후에 압축한 이후에 이렇게 털어버리면 이렇게 털어버리면 오늘한테 걱정이 다 없어진네? 어때? 윽 멍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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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질긴 놈인가 보다. 아, 생각보다 잘 안 당겨지네. 마지막 걱정인... 뭔가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내가 이거 많이 해봤거든. 어, 당겨진다. 느껴져? 흠... 흠... 여기다 보았어? 흠... 이렇게... 콕콕 다져서... 봐봐. 아무것도 없잖아. 다 날아갔어. 흠... 흠... 내가... 방금 전에 걱정을 좀 뽑아보니까... 흠... 흠...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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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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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걱정이 생기면... 흠... 흠... 나한테... 다시 돌아와. 알았지? 내가 언제든지 이거 해줄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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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뭐라고... 칭하면 좋을까? 흠... 흠... 걱정... 도둑놀이... 흠... 흠... 걱정 뽑기... 뭐가 좋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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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내가 기마사지 해준다는데... 흠... 갑자기 너가... 흠... 너무 얼굴이 안 좋아서... 잠깐 다른데로 샀는데... 흠... 기마사지 해줄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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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ello. Hello. 원하는 부분 있으면 너한테 말해. 알았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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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눈빛 쪽도 살짝 해줄게 목 마사지랑 눈빛 쪽 마사지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내 생각엔 너도 좋아할 것 같아서 시원해? 응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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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가 병이 쉬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편해야 몸도 건강해지니까 이제 그냥 푹 쉬어 내일 다시 열심히 달더라도 지금만큼은 걱정 말고 푹 쉬어 내가 아까 걱정도 다 가져가자 내가 아까 걱정도 다 가져가자 그럼 잘자 자 다음에 또 봐 하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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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